인복이 별건가? 그치, 마루야. 마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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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루 맞지? 마루야! 아이고, 진짜 죄송합니다. 어? 아니, 다리... 아... 아, 근데 마루, 그쪽 강아지예요? 어? 마루, 어떻게 알아요? 아... 리셋하기 전에 마루 잃어버렸었죠. 아, 네. 근데 그거 어떻게... 내가 돌봐주고 있었어요. 주인 못 찾아가지고. 목줄도 없고, 인식표도 없고, 보호소에서는 열흘 뒤에 안락사 시킨다고 그러고. 그래서 나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. 리셋하기 전까지. 아, 사고 때문에 병원에 있었거든요. 잘못됐는 줄 알고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. 굶긴 적도 없고, 산책도 꼬박꼬박 시키고, 확대한 적도 없어요. 그치, 마루야? 고맙습니다. 근데 어떻게 알고 마루라고 불렀어요? 어, 그러게. 진짜 신기하네요.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웹툰 작가 이름 붙인 건데. 왜 웃어요? 히든킬러. 그거 알아요? 나 완전 팬인데? 히든킬러 작가가 자기 강아지 이름을 필명으로 쓴 거 알아요? 네? 히든킬러 작가. 필명 마루. 제가 그 히든킬러 작가 마루라고요. 네? 자, 우리가. 어디 보자. 아이, 잘 어울린다. 그래, 손. 그렇지. 이거 당분간은 집에서도 빼지 말고 있어요. 갑자기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요. 아, 이거 제가 사도 되는데. 아니,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. 고마워요. 자, 그러면은. 사인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? 아, 제가 팬과의 사적인 만남은 사양에서요. 그럼 이만. 바로 가자. 아이. 저 Anna은 Teller asking. moiprogram姐 조리의 주소를 항구하고 두 가지 질 Suzukiowej 말 butter. 또 다른SC öffentlich 웹사일 때문에 itty 쪽입니다. 그거로 그렇지 않아서